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뭘까요? 멘트 방방이 빼니까 진짜 엄청 넓어졌다 이게 색깔 양면이야 봐봐 슈우 쥐물이 있다 쥐물이 어떤게 나? 이거 이거 이거만 나 이 새끼 아니야? 잠깐만 이 뒤에 가로로 할까? 세로로 할까? 엄마 이거또 응? 이거또 어 알았어 소파이는 이게 잘 어울리지 아니야 이게 잘 어울려 아쉬워 아쉬워 가위밥이에요 그러면 위 바위 보 아니야 셋이였잖아 지금 동점이야 가위바위보 이거또 야AAA 여기 되게 이쁘해요 너무 이뻐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우와 되게 멋있다 손님이 뭐 이래? 오자마자 손님이 뭐 오자마자 이래? 너무 좋아요 이제 바꿔 볼게요 여기 앉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직에 너무 못생겼네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 뭐야 뭐야 저기요 손님 뛰다가 막 넘어질 뻔 했잖아 그러니까 매트가 낮긴 하다 그치 땅콩이도 좋아? 땅콩이도 올라가 봐 땅콩이도 저기 올라가 봐 가봐 오빠 뛰다가? 응 넘어져왔어 안 아프잖아 그러네 하나 둘 둘 모리다 정혜 인형도 오셔야죠 네 생각번호 1번 장태리 뭐야 탈락 하나 둘 셋 점프 탈락 하나 둘 셋 점프 정지! 하나... 둘... 셋! 셋에 반해! 하나... 둘... 셋! 둘! 오우! 여기 땅코가 뭐야? 네, 다가가. 제가 딱딱해.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 포장지. 포장지. 피크색 필요한데? 아, 뭐하나? 묻었어? 야, 외팀 여기 위에서 하라고 했잖아. 야! 뭐야? 파죽이야 뭐야? 말하고 싶네 잠깐만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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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